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형TV입니다. 저는 24살의 광양간 청년입니다. 학교를 마치고 학교를 마치고 부모님을 모시고 농초를 즐겼습니다. 제 아버지 의견 제가 받았습니다. 부모님은 아버지를 아버지를 변해지게 하고 싶습니다. 아니면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. 동생들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. 저는 건액학을 든든합니다. 어떤 인도인도 잘 알 수 있습니다. 위어찌미 정말 위어찌미를 알겠습니다. 저는 일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. 고맙습니다.